안녕하세요 하이파이 매니아입니다 레퍼런스 그레이드 올인원 네트워크 스트리머 하이파이 로즈 RS520 올인원 시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하이파이 로즈의 막강 올인원 시스템인 RS520을 하이파이 매니아 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S520은 네트워크 스트리머 DAC 클라스 AD 파워 앰프 모듈이 모두 내장된 제품으로 이제 고성능 스피커만 있으시면 RS520은 그 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RS520은 8옴 250와트 출력의 앰프가 내장되어 스피커만 연결하면 하이파이 로즈의 다양한 기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올인원 오디오입니다 기존 로즈사의 올인원 제품인 RS201A보다 사양과 크기가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비교적 울리기 힘든 스피커도 무리없이 구성시켜줍니다 차세대 반도체인 지라 갈륨 FET를 채용한 앰프 부분은 데드타임을 3분의 1로 단축하여 음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채널당 250와트라는 강력한 출력을 실현하였습니다 RS520이 채용된 앰프 부분은 하이파이 로즈의 플래그십 인티 앰프인 RA180과 동일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 제품에서 보기 힘들었던 최상급 ES9038 PRO DS 칩을 채용하여 음질을 극도로 향상시켰습니다 PCM 32비트 768kHz DSD512까지 재생 가능하며 MQA 풀 디코딩이 지원되어 파이다를 사용하신다면 최상의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2.6인치 1920515 해상도에 고화질 터치 디스플레이어가 장착되었습니다 도트 피치가 기존의 150보다는 더욱 정밀하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RS150은 1280, 240의 해상도를 지닌 패널이 적용되었었는데 이번엔 해상도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듯 합니다 자체 화면에서 상당히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터치 기능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전면에는 디스플레이 외 버튼을 없앤 새로운 디자인으로 화면의 몰입감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두꺼운 일체형 알루미늄 하우징을 채용하여 음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진동을 극도로 감소시켰습니다 6개의 환기구를 통해 제품의 발열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제품 상부에 음소거, 볼륨다운, 볼륨업, 전원 스위치 이렇게 4개의 물리 버튼을 배치하여 조작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이파이 로즈의 트레이드 마크인 다양한 입출력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품질 단자를 채용하여 두꺼운 고급 케이블을 연결하여도 단자나 기기 파손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ARC를 지원하는 HDMI 입력이 지원되어 TV, 게임기 등 HDMI 출력이 지원되는 제품들과 간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포켓 영상도 재생이 가능하며 TV, 프로젝터 등 외부 디스플레이어와 연결하면 대화면으로 영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RS520은 에어플레이, DLNA, 룬 레디, 스포티파이, 블루투스가 지원되며 핸드폰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전용 리모트 앱인 로즈 커넥트 프리미엄을 사용하면 RS520의 모든 기능을 핸드폰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로즈튜브, 인터넷 라디오, FM 라디오, 타이달, 코브즈, 벅스뮤직, 애플뮤직이 RS520 자체적으로 지원되어 음질 손실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로즈와 함께하는 하이파이 오디오 세상 음악 감상의 모든 것을 책임지다 최신 하이파이 올인원 제품인 하이파이 로즈 RS520 지금 하이파이 매니아로 오시면 직접 처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는 10월 7일 예정으로 현재 하이파이 매니아에서 예약 판매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